2009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7번째로 자살률이 높았던 노원구가 2022년 13년 만에 서울 내 16일을 기록하면서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청소년, 중장년층, 어르신 등 절 연령대를 아우르는 생애 주기별 생명 존중 사업의 결실로 해석됩니다. 정부가 10년 안에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자살 예방 교육, 심리상담 지원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고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지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황태현 이사장과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동교구가 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첫 안동교구청 건물에 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 축복식을 거행한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역사관이 신앙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배우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2009년 노원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번째로 자살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자살률이 전국 평균은 물론이고 서울시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지난 2009년 생애 주기별 생명존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듬해는 전국 최초 자살률예방전담팀인 생명존중팀을 신설했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률예방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생명사랑학교를 비롯해 대학교 청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1인 중장년층 대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운영이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1인 중장년층 대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중장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동주민센터별 복지공동체를 통해 요리와 나들이 등 관계 형성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합니다. 반려식물을 활용한 원외치료, 힐링체조 등을 통해 노년층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년의 노력은 13년 만에 최저 자살률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농구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20.4명으로 2009년에 비해 0.4%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5.2명은 물론 서울시 평균 21.4명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앞으로도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자살내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민간협력체계를 통한 지역 밀착형 자살내방사업을 강화하는 등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 기회가 오면 나는 그냥 밥을 꿈꿔러 쫓아갈 판입니다. 하루 평균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정부가 10년 안에 자살률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당장 올해부터 자살내방상담번호가 109로 통합됐고 내년부터는 청년들의 정신건강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사나 국민통합위원회가 만든 영상입니다. 자살내방상담번호가 109번으로 통합된 것을 알리기 위해 109를 등장시켰는데 3주 만에 조회수가 13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마음이 힘들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자살내방상담번호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영기관에 따라 8개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세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했습니다. 109는 자살자가 한 명도 없도록 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22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울증은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위험신호를 조기에 알아챌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에서 34세 청년들의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7월부터 초등학생들의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생명존중 인식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살 영상이나 동반자살자를 모집하는 글, 자살 위해 물건 판매와 유통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살자를 줄이려면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게이트키퍼가 돼야 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자살률을 줄이려는 정부의 구상과 노력 리포트로 보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가 숫자 109번, 109로 통합이 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열흘 남지 지났는데 상담번호가 통합된 후에 상담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통합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글쎄요. 금년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월별 통계는 잡히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자살 상담 콜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확실히 작년도보다는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0% 정도의 콜수의 증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긴 번호보다는 짧고 기억하기 쉬운 109라는 번호가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담 콜수가 증가하게 되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109 상담원들도 저희들이 증원을 해서 증가하는 콜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109번으로 통합이 된 이후에 유명인들, 배우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또 이 번호가 홍보가 되는 것들을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콜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이 전화번호의 통합으로 인해서 자살의 위험에 내몰렸던 분들이 조금씩 희망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길도 열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더불어서 SNS 상담도 도입된다고 들었습니다. 텍스트 대화를 보다 선호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언제쯤부터 시행이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기로는 금년 7월 중에는 시범 운영을 해보고요.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 2월 달부터 SNS 상담 시스템을 저희들이 좀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반적인 우리나라 자살률은 좀 감소하는 추세인데 비해서 20, 3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의 자살률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적극적인 상담이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의 커뮤니케이션 통로인 인터넷이라든지 SNS를 통한 그러한 상담이 더 유용할 것 같아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서도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빠르면 또 7월 중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또 교육이 확대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생명지킴이 교육은 2013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한 75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미 교육을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아직도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작년에 자살 예방 법안을 개정을 해서 금년 7월부터는 교육 의무화를 시행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의무화의 교육 대상은 국가기관이라든지 또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과 교원들을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수를 다 헤아려 보니까 거의 한 1600만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재단에서는 교육 콘텐츠 공모를 하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면 좋겠지만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도 저희들이 같이 구축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금년 7월 이후에 의무화가 되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 교육 방법들까지 고안을 하고 계십니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촘촘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유족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자살 시도자인 경우에는 자살의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이러한 증상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분들이 치료로 연결이 됐을 때는 100만 원가량의 치료비를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도 부족한 분들이 많아서 금년도부터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00만 원을 더 지원해서 총 200만 원의 치료비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9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살 유가족이 된 그 순간에 사실은 애도하기도 힘든데 법률적이거나 행정적인 어떤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실제 거주지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주거지원도 하고 또 유자녀인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도 해왔는데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자살 유가족이 실제로 또 다른 자살 시도자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뿐만이 아니라 자살 유가족들까지도 지원 체계에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받으시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고통을 주변 분들과 나눌 수 있다면 고통이 반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가깝게는 가족이나 친지나 또 주변의 동료들에게 본인이 어려운 점을 일단 털어놓는 것이 굉장히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109 상담 전화라든지 지자체에 가면 자살예방센터나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혼자서 고민하고 고통받지 마시고 실제로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힘들 때 툭툭 털고 일어나라 라면서 위로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게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준다면 너무나 좋겠죠. 너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109 상담번호 꼭 기억하시고요. 함께 치료받으면서 점차적으로 극복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현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동교구가 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기획한 교구 역사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동교구는 지난 9일 교구장 권혁주 주교 주례로 안동, 목성동 주교좌성당 입구에 마련된 역사관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안동교구는 지난 9일 안동시 서동물로 147번지 현지에서 첫 안동교구청이었던 유서깊은 건물에 역사관을 조성했습니다. 1933제곱미터의 대지에 연면적 310제곱미터의 2층 규모인 안동교구 역사관은 1969년 설정된 교구 전사와 사묵용품, 미디어실, 두봉주교의 방 등을 갖췄습니다. 안동교구의 전체 역사와 교구 50년사를 엮어내는 것을 역사관 방향으로 정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른 주교들의 사목지향을 중심으로 교구의 활동사를 담아냈습니다. 안동교구는 앞으로 역사관 개관과 동시에 담아내지 못한 자료와 역사는 특별 전시회를 통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안동교구에 진출해 교구 기틀을 닦는 데 헌신해온 수도회들의 역사에 관한 유물과 전시회도 열 계획입니다.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축복식에서 역사관이 안동교구의 역사 사료와 삶을 담는 그릇이 되고 그 그릇에 담긴 사료로 하여금 신앙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배우는 장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안동교구는 지난 2019년 설정 50주년 당시 기념사업으로 역사관 건립을 제안했고 옥산본당 신현수 치릴로 씨의 봉헌으로 역사관을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CPBC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